정말 이렇게만 하면 잇몸 염증이 싹 가라앉는다고요? 맨날 약 먹기 바빴는데 이걸 이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1300만명이 넘게 걸린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감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보다 더 흔한 질환이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잇몸 질환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니 집중하세요. 먼저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딸기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요.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비타민C는 잇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치즈염을 예방하고 구내염을 가라앉히며 잇몸출혈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줄줄줄 나와서 죽게 된다고도 하죠. 이런 말을 주변에 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에이 무슨 잇몸에 피난다고 그렇게 위험한가요?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잇몸이 중요한 이유는요. 잇몸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치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 치매, 퇴장암 등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잇몸에 발생된 염증들이 혈유를 따라 온몸에 퍼져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양치질을 하고 피가 나는 걸 보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잇몸을 젖어 붓고 피가 나는 분들은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치아 표면에 치태 제거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착용 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 억제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를 챙겨서 드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꿀 자체가 프로폴리스라고 말하시던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꿀벌이 집을 지을 때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월통 안쪽에 바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천연 항생제로도 부르는 프로폴리스는요. 꿀벌에 침하고 효소를 섞어서 만든 건데 벌집이 약 10만 마리의 고도 밀집 상태인데도 거의 무균의 환경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효능 덕분에 수천 년 전부터 천연 항생제로 쓰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라 아시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오래 보존을 해야 되니 이 당부제 역할로 프로폴리스를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광범위한 항균 효과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천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프로폴리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잇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 연구에서 치흥염이 있는 당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프로폴리스 효과를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폴리스를 투여하면서 치료를 실시한 결과 치흥염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프로폴리스 없이 치료를 받는 대조구는 이와 다르게 잇몸과 치아에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선생님 치흥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치흥염은요 잇몸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인은 부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치흥염이 생기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주머니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프로폴리스를 먹으며 치료를 했더니 이 염증이 개선되면서 잇몸과 이가 더 잘 붓게 됐다는 것이니 꼭 챙겨서 먹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믿을만한 건가요? 소금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잇몸 염증과 붓기를 줄여주고 세근번식 억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소금물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물과 염증들이 잇몸 조직에서 소금물 쪽으로 제거되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양치질 한 뒤에 1분 정도 소금물을 머금었다가 뱉어내고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그러면 충치는 물론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감기나 기침, 가래가 심하면 소금물로 가글시키기도 하죠. 단 소금물의 농도를 잘 맞춰야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체액보다 농도가 낮으면 효과를 보기 힘들고 반대로 효과 보게 한다고 너무 농도를 진하게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 그럼 구강점막을 손상시켜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약국에 가시면요. 생리식염수를 판매하는데 그거로 해주시는 게 좋죠. 집에서 만들고 싶다면 물에 소금을 3%의 농도로 섞으면 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3분의 1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소금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주의하실 점은 소금을 완전히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 결정이 크면 잘 녹지 않은 소금이 우리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칫솔에 소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양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들 사우나 가시면 거기에 있는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곤 하는데 이 소금 결정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아주 아주 단단합니다. 특히 고운 가루로 된 소금이 아니라 두툼하고 반짝이는 큰 입자의 소금은 엄청 날카로워요. 그래서 소금 알갱이가 잇몸에 상처를 쉽게 내어 오히려 잇몸에 쉽게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잇몸에 대는 것은 칼로 양치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잇몸에 좋다는 결과가 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녹차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잇몸의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에 녹차 한 잔만 마셔도 잇몸 손상이나 출혈이 한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녹차에 떫은 맛을 내는 것이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비암, 폐암처럼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각종 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는 만큼 세균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구강 내 환경에서도 항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우리 치아를 누렇게 착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녹차 드신 후에는 변색이 안 되도록 물로 두세 번 정도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때 위에서 말한 소금물로 가글해 주시면 더 좋겠죠? 마지막은 음식은 아니고요. 생활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치질인데요. 양치는 대충 하고 가글만 잘하면 그게 그거지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위에서 말한 음식들 드시면 항상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양치질 하시고 치실이나 시간칫솔로 꼼꼼히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중에서 술과 담배는 꼭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입속 세규를 활성화해 가지고 치석 발생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담배의 경우는요 치아의 변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잇몸질환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끊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잇몸관리에 도움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짧게 요약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중에서 딸기는 꼭 챙겨 먹어보자. 두 번째, 프로폴리스는 면역력 향상에 으뜸이다. 세 번째, 소금물로 가글하기를 습관화하자. 네 번째, 커피보단 녹차를 마시는 게 잇몸에 좋다. 다섯 번째, 양치질부터 제대로 하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